세변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과 코로나 감염자들의 급증에 미국의 수도권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코로나 신속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판정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정례적으로 레피드 신속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건강상태는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모더나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것은 물론 지난 8월 부스터샷도 접종했는데 돌파 감염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그러나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했기 때문에 중증으로 발병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메릴랜드 주민들에게도 부스터샷을 서둘러달라고 독려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의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화요일인 21일부터 새해 1월 31일까지 워싱턴 DC에서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 정부는 실내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재부가한 것입니다. 워싱턴 DC는 이와 동시에 시 공무원들과 컨트랙터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치든지 아니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든지 양자택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 옵션을 없애 반드시 부스터샷까지 백신 접종을 맞도록 강력한 의무화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워싱턴 DC 정부가 방역 조치를 재부가한 것은 DC에서도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 감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내 코로나 감염자들은 지난 16일에는 하루 508건으로 신기록을 세웠는데 하루 다음 날인 17일에는 844건으로 급증하며 신기록을 단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한 환자들도 12월 1일에는 87명이었다가 보름여 지난 17일에는 16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345건으로 진행했습니다. warmは 과연经 결과를App CGI